안녕하세요. 웹툰 창작계열을 졸업하고 웹툰 피드로 현재 활동중인 최미수 피드라고 합니다. 많아서 반갑습니다. 그림을 계속 좋아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예술전문학교 학교 친구들도 좋은 사람도 많았고, 교수님들도 괜찮으셨고, 아무래도 진로를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취업한 회사는 테리컴즈라는 웹툰 전문 제작사이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웹툰 기획, 제작, 편집, 기타 구인까지 해서 유통을 제외한 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선은 웹툰 전반적인 제작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을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재미있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좀 전문적인 것들을 관찰하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창작하게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웹툰 산업 인프라가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웹툰 PD로 의하면서 조금 만정화를 시키는 데 이바지를 하고 싶고요. 또 원래 제가 이 웹툰 업계에 띄어들게 된 것은 SF 장르를 만화로 그리고 싶어서 띄어들게 된 거니까 어느 정도 제가 여유가 생기면은 그 작업을 해서 또 마무리를 해나가고 싶습니다.